인적이 뜨음한 산속공사장 최첨담 드론을 이용 작업을 준비하는 강도들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을 제압 완벽에 가까운 팀워크를 보여주는 최강 강도들 그들의 정체는 더 크루 프랑스 랭킹 1위의 강도팀이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으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천사기 강도들 리더 메디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려는 일행들 하지만 세상일은 마음대로 풀리는 법이 없었으니 갑작스레 찾아온 메디의 여동생 오늘 아침 그의 조카가 사건에 휘말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현장에 방문한 주인공 조카의 방을 확인하던 중 수상한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사건과 관련됨을 감지해버린 주인공 지체 없이 신문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되는 모든 사건의 전말까지 사실 조카가 납치된 것은 주인공의 탓이 아니었으니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좀도둑질이 그만 건물의 물건마저 건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프랑스 전체를 주름잡는 최강 갱단 중 하나를 말이죠 최강 갱단 중 그리고 일부의 일부는? 내 intérêt. 제가 브라케를 가고끼리. 이 돈을 잃어버린다. 이 돈을 잃어버린다. 이 돈을 잃어버린다. 이 돈을 잃어버린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 마약을 되찾아야만 했던 주인공 조카의 휴대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뒤도 볼 것도 없이 아지트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었으니 그들이 훔친 마약은 이미 지역 딜러들에게 넘겨지고 난 후라는 것 그 마약으로 인해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아지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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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의 활약으로 습격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일행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딜러상에게 넘겨진 마약 8kg을 되찾아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딜러상의 집과 리아나의 순발력 넘치는 센스까지 예상외로 순탄하게 마약을 되찾는데 성공하는 듯 보이던 두 사람 바로 그때 딜러상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적들의 아제트 한복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칸신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두 사람 그들은 곧바로 약속 장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의 원래 주인이었던 갱단의 보스 사베르에게 말이죠 하지만 조카의 무사함만을 확인시켜줄 뿐 곧바로 태도를 바꾸는 갱단들 주인공에 대해 조사했던 그들은 추가 작업을 요구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갱단으로부터의 마약 탈취 작전을 말이죠 리더에 난처한 상황에 기꺼이 돕고 나서는 의리파 동료들 주인공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두 팀의 합동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의 지휘하려 이루어지는 철저한 사전준비 작전 당일 수백 개가 넘는 컨테이너 중 마약 수송 차량을 특정짓기 위해 한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서서히 다가오는 작전시간 하지만 일행들의 준비는 아직 완료되지 못하였으니 마약 컨테이너가 실린 트럭이 어떤 차량인지 특정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망해가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무대포 해결사 리아나의 활약 후보에 있던 트럭기사의 차량을 두눈으로 직접 찾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트럭을 빼돌리는데 성공한 일행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차량을 뒤따를 예정이던 고송 차량의 제거까지 총 무게 300kg 유럽 마약연합의 물건을 타치하는데 성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갱단들 또한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위인들이 아니었으니 현장은 졸지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중한 친구를 잃고 말았지만 마음껏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부족했던 일행댄 곧바로 다음 작업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언제 또다시 말을 바꿀지 모르는 갱단들에게서 단 1초라도 빨리 조카를 구해내야 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거래 장소 물건을 확인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 갱단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끊어놨던 주인공이었으니 무사히 조카를 구출 약속했던 마약까지 넘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갱단들과 관련될 일들을 차단해버린 것이죠 함께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건네며 무사히 가족들과 제외하게 된 주인공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수확이 넘어의 사람은 거물갱단의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보스 사베르의 아버지이기도 했었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활동 중인 거물갱단들 그들은 라이벌들과의 세력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생각에 강력하게 반감을 드러내는 사베르 동종업체를 위협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채 주인공 일행을 이용 라이벌 조직의 물건을 슬쩍 했던 것 아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뒤수습에 한창인 회장님 리아나의 신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CCTV에 지킨 리아나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건을 은폐할 계기였거든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장님 심지어 작업 중 부상당한 리아나의 동료까지 회장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 위기에 빠져버린 리아나 바로 그때 메디가 도착했습니다 조카의 친구이자 함께 작업했던 동료의 위기를 못 본 척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덕분에 위험에 노출되어버린 가족들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피신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갱단들과 엮이는 것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또다시 바뀌어버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 깽단이 비서이자 사베르의 사촌인 소피아였습니다 수비쟁인 위험을 무릅쓰고 뒷수습을 하러 왔던 회장님 프랑스 경찰특공대에게 꼬리를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종의 신고자로 인해서 말이죠 너무나 뛰어났던 나머지 온갖 일에 이용되야만 했던 주인공 일행들 이번 일을 끝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마지막 제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작업에 들어가는 주인공과 일행들 전문 영역에서의 실력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일행들 응 안ो 예이 일행들 일행들 무사히 회장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한 일행들 하지만 주인공 일행이 아직 모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행들이 훔친 마약 300kg은 모두의 이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거액이라는 것 조직의 모든 자금을 빼앗긴 유럽 마약 연합들이 주변의 모든 조직들을 드쑤시고 있었으니 소피아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공 일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이죠 주인공 일행에 대한 정보를hi 갱단들과의 교전으로 정신없는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를 챙기는 사베르 곧바로 뒤따르던 주인공의 충돌 사고까지 완벽함을 추구해온 랭킹 1위 강도팀 그들에게 최초이자 최악의 실패가 함께 찾아와 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죠 단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다른 걸까요? 그리하여 희생당한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숨겨두었던 모든 장비를 꺼내는 주인공 오직 복수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복수의 순간 주인공의 기습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립 발결 Busy ning 무시무시한 난전의 끝 무사히 리아나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 주인공 거기다 사건의 원흉 소피아까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적의 두목에게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불러오고만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회장의 사망 소식과 함께 조직의 최후를 맞이할 만했던 소피아 그동안의 울분이 폭발해버린 사베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거기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과 함께 피신을 준비하는 마약연합의 모습 물론 리아나가 이대로 보내줄 리 없었지만 말이죠 조직의 자금을 빼앗는 데 이어 경찰의 신고까지 경찰의 신고까지 그녀는 총알 대신 공권력으로 적들을 처단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한번 조직을 일으키려 하는 사베르와 소피아 그리고 메디 구출에 나서는 리아나까지 다음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프랑스 갬성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루 갱랜드 시즌 1이었습니다 영화 더 크루 이후 5년여 만에 만들어진 정식 후속작 비록 2015년 작품과 스토리가 이어지진 않지만 같은 감독님과 주연 배우로 영화의 본질만큼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와 액션은 덤이고 말이죠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갱단들의 세력 싸움과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최정의 무장강도 팀 더 크루의 가세까지 복수의 복수가 거듭되는 뒷골목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 범죄 액션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풀령상 시청 꼭 추천드립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총격전과 리얼한 현장감에 주말 오후를 순삭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말이죠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